오늘도 나는 들었네 너를 가볍고도 무겁지만 매력적이야 언제든 너와 만날 수 있는 때론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터크쇼 장빈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저희가 원래는 방송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김두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정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늘 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오늘 파주로 자동차를 몰고 같이 오다가 더 이상 이런 촌스러운 시작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20회부터 이미 황금시대로 업로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죠 황정은 작가의 아주 극심한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황금시대로 정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해 괜찮으세요? 네 저는 이미 단념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 처음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제목이었잖아요 황금시대가 네 진짜 던지셨는데 네 이게 창비에서 이걸 설마 끝까지 밀어붙여서 정말 황금시대로 갈지는 몰랐는데 뭐 일단 제목이 잘 정착이 되면 좋은 것 같고 게시판 같은 데서 황금시대 좋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독자가 원한다면 청취자가 원한다면 우리는 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황금시대 원래는 저희 두 사람의 진행자가 뭐 읽은 책 얘기도 하고 같이 본 영화 얘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꾸며 왔는데 특별히 이 22회 황금시대는 손님을 긴급히 초대해서 최근에 출간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서해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태우 박사님이었죠 네 폭격 네 폭격 직접 저자를 모셔서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긴 책도 빠른 시간 안에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김종대 선생을 모시고 한번 저자 직강의 위력을 느껴보고자 하고요 이게 서해전쟁이 NLL이 무엇인지 서해에서 그동안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원인은 뭐고 우리 쪽에서는 뭘 잘못했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놓은 책이라서요 한번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문학블러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해전쟁을 출간하신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을 모시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김종대 편집장께서는 14, 15, 16대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서관 및 보좌관을 지내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방전문위원 이후에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에서 민간인으로는 흔치 않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저서로는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등이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안보전문가시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이런 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노무현 쪽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군사전문가로 일하면서 친노라는 게 사실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훈장이자 멍해 낙인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럼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참 아주 예리한 면을 지적해 주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어떤 꼬리표 또 이쪽 분야는 중도가 없어요 다 보수죠 국방 분야 그렇죠 아주 또 이념적인 성향이 세고요 중도만 돼도 자파소리 들으니까 이제 그런 데다 또 민간인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은 사실 이쪽 어떤 국방 분야에 몸담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이 아닌 거죠 별로 대신 희소가치는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군 출신들 예비역들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거긴 무슨 육사 기수 이런 게 묶여 있는 게 또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표현의 제약도 있고요 그렇죠 민간인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학부에서 원래 경제학 전공을 하셨는데 군사전문가가 된 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주로 국회에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 지내셨는데 왜 하필 국방 쪽에 이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건 좀 말이 김이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경제학과를 다녔습니다만 공고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공부하고는 멀었어요 그러니까 전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87년 6월 항쟁을 군에서 상병으로 근무할 때 겪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시절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엄이 또 선포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 막 수도권 임금 부대니까 차량 탑승 훈련하고 대학에 출동하고 그런데 제대하면서 어쩌면 이 군대가 좀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또 민주화되는 것이 밖에서 대모하고 민주화를 외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광주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군대가 제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군사정권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군대 정치적 중립 민주화 한반도 평화 뭐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대학에 복학한 이유로는 줄곧 시민단체 활동도 평화운동단체를 만들어서 했고요 또 이제 국회 가서 한 것도 국방위 주로 이 군사 안보 평화분야에 아무래도 군생활의 경험이 쭉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좀 넘었어요 네 하여튼 특이한 경력이신데요 저는 이번에 출간된 이 서해전쟁 사실 이거 제가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아 재밌습니까? 다른 분들 막 열심히 설득을 하고 황정은 작가도 이거 제 덕에 이 책을 읽어서 너무 그렇죠 고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작가가 고맙다 그러면 뭐 저로선 대성공이죠 사실 책 나오자마자 거의 그날 바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 일정 잡고 이러느라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게 무려 35명의 장성들 특히 해군 제독들을 많이 인터뷰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러 국방 이슈 중에 하필 서해 NLL 뭐 이런 문제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2010년에 이제 발생한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폭역 사건 이게 다 이제 서북도서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뭐 연평해전이 두 차례 있었고 또 대청해전이라는 어떤 교전 사태도 있었고 이게 계속 그 90년대 후반부터 쭉 이어져 왔거든요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무 일 없었던 곳이 지금은 유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천안함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서해 문제에 대한 좀 심층적 관심이 이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데 취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2011년이죠 군에서 지휘구조 개혁을 했습니다 육군이 맡고 있는 합참의장 밑으로 각군참모총장이 지휘를 받는 이렇게 지휘권 통폐합을 하니까 해군군에서 이게 육군의 통제를 받게 됐다 그래서 거의 들어누었어요 예비역들이 막 저항을 하고 이래서 육해공군 간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거든요 이 과정에서 철안함 연평도와 과연 누구 책임이냐는 책임 논란이 벌어지면서 각군 간에 갈등이 조성되고 논쟁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취재가 쉬워졌어요 육해공군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군 책임이 아니다 합참이 잘못한 거다 합참은 또 이함대가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책임 공방이 있었던 게 누가 잘못했느냐가 이 국방개혁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이렇게 조직 간의 갈등이 벌어질 때는 취재가 쉽습니다 책에는 안 쓰신 재미있는 얘기네요 저는 이 취재를 대체 어떻게 했어요 이 해군 제독들의 입을 어떻게 열게 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절대 안 열어요 절대 안 열여는데 이럴 때 이제 조직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데 기자는 그걸 적절히 활용하면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양쪽 얘기를 들으면서 구멍도 메꾸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정원 취재하고 싶으면 기무사에 가서 물어보면 되고요 기무사 취재하고 싶으면 국정원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가장 경쟁심이 강한 정부의 공조직들 그 갈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건데 저는 그게 취재의 기법이라고 봅니다 군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고도로 정치적인 장성급 분들이 인터뷰에 응했다는 점이 저는 일단 놀라웠는데요 선생님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서로서로 할 말이 참 많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은 본능 본성이 있잖아요 이거 평생 가슴 속에 묻어두면 병돼요 털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한 어떤 장이 계기가 열릴 때 기자는 그것을 포착해서 가서 성실하게 들어주는 그 자체로 이거는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분들은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육회공군 간의 기싸움이 됐을 때 누가 먼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제압하냐 이런 싸움이 벌어지니까 지위구조 논란이 그겁니다 포착하면 되는 거예요 주워 먹으면 되는 거죠 책 내용 전체를 책을 안 읽은 독자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해에서 다섯 번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1999년에 제1연평해전으로부터 그 뒤의 제2연평해 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9년에 대청해 그다음에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다 합쳐서 남북한의 어떤 아까운 생명의 전투원들이 200명 넘게 사망했고요 사실 대단한 숫자예요 다친 사람 다 빼고 사망자만 그 정도 되고 제2연평해전 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09년에 대청해전 그다음에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다 합쳐서 남북한의 어떤 아까운 생명의 전투원들이 200명 넘게 사망했고요 사실 대단한 숫자예요 다친 사람 다 빼고 사망자만 그 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한국전쟁 때도 총 한방 안 쌌던 서해가 지금은 제일 위험한 안보의 어떤 최전선이 돼버렸습니다 평화롭던 곳이 왜 갑자기 이렇게 위험해졌는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가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의아했어요 뭔가 교전이 벌어졌으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북한이 NLL을 침범하고 도발해서 우리가 차단하다가 그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이게 설명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은 북한이 애시당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집단이라는 가정을 되풀이하는 거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을 안 하고 우리가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다음번에 우리의 자식들이 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군은 계속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위험한 바다에서 점점 더 어떤 평화와 멀어지고 또 우리 국익이 손실되고 이런 것들을 속살을 파헤쳐야만이 이것이 왜라는 질문을 집요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실마리를 잡아갈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합니다 예컨대 천안함 사건도 지금 3년이 더 지났는데 그 흔한 세미나 학술 대회 논문 발표하는 거죠 한 건도 못 봤어요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말고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으니까 일종의 믿음의 문제로 꿇고 가고 있죠 이걸 믿냐 믿냐 하는 믿음의 문제로 분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수의 미덕은 뭐냐 하면 천안함에 질문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 세미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술 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논문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년 전 시계의 바늘이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의 안보 문제에 대한 묘한 습관이죠 왜 그러냐 하는 걸 더 이상 분석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천안함은 이제는 더 이상 분석 불가능한 그 사건으로 굳어져 버린 거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애들이 또 죽습니다 왜냐하면 합참에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니까 이 다섯 번의 교전의 내막을 뜯어보면 계속 같은 실수가 되풀이 돼요 바다에 대해 잘 모르는 육군 출신들이 합참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지시를 내리는 바다에 대한 비전문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지상 작전하듯이 해양에서도 작전하면 되는 걸로 알았던 거죠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거라도 일단은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대체 왜 그것이 일어났는지 알아야죠 이 얘기를 마침 예비역장성들과 현역들이 서서히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군에서는 기록을 안 하니까 저라도 해야죠 이렇게 도대체 왜라는 질문은 군 내부는 더더욱 없습니다 자기들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도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사소한 질문 같은 거가 이렇게 팍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던 게 서해 5도랄까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보면 바로 황해도에 저쪽 해안선 바로 앞에 섬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렇게 남북이 교전을 하고 있을 때 왜 북한은 해안포를 쏘지 않았는가 이 질문 하나만 가지고서도 전체 그림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놀랐던 게 그런 거거든요 왜 해안포 쏘면 우리 다 죽는데 쟤네들이 안 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해전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이런 거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런데 그런 간단한 질문조차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저는 먼저 그냥 얘기가 초반이니까 책 나온 뒤에 괜찮습니까 이 반응이 인터뷰한 장군들이나 이런 양반들이 내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든지 너 왜 이걸 이렇게 왜곡했냐든지 그런 일이 꼭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별로 없었나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해서 다 기록으로 남기고 녹취를 하고 아주 뭐 저기 다 근거는 다 남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개중에 일부 극히 일부 한 분 정도가 그래요 조금 너무 적나라하게 인용하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선 설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군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게 설명을 해 주고 그다음에 해군본부가 제일 소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제2연평해전의 사망자들 다 영웅으로 만들어놨는데 제 책에 보면 포를 한 방도 못 쏘고 일방적으로 당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까지 정부가 해오던가 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제1연평해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도 역시 굉장한 승전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이 책을 보면 저쪽은 사실상 거의 아무런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졸지에 당한 일인 거고 전혀 다른 시각을 또 제시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선체의 충돌이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경비정에 타고 있던 북한 전투원이 러닝샷 바람으로 감자 까먹고 있다가 감자를 집어던진 게 첫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제1연평해전 당시에 그런데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는 게 제1연평해전 경우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6척을 그냥 다 격파해버렸잖아요 76mm포로 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그 가판에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장면이 벌어지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이긴 교전이기는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또 너무 그 뒤에 승전 축하 어떤 포상 훈장 표창장 남발 그러면서 저쪽은 초상집인데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고 우리가 축제를 벌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3년 후에 피해 굶주린 어떤 복수에 불타는 어떤 북한 해군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습 공격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됩니다 그 교전이 왜 일어났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몰고 갔거든요 이제 김대중 정부가 용공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승전을 과도하게 홍보를 하게 되니까 저쪽 현장의 지휘관은 폐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3년간 절치 부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교전이 발생하는 원인과 양상과 그 후에 사후 조치가 어땠는가를 다 이거를 파헤쳐봐야 그 다음 교전이 이해가 가요 이게 다 원인 결과로 연결이 돼 있죠 제1차 연평해전서부터 사실 끊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앞에 사건이 또 뒤에 사건의 원인이 되고 원안의 사슬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당하면 반드시 보복하고자 하는 군사조직에 어떤 속성이 드러나서 보복이 들어오고 그걸 응징하고 이런 어떤 응징과 보복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게 지금 서해 교전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이 책으로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배워서 참 고맙기도 했는데요 책의 내용에 따르면 NLL을 지금과 같은 어떤 무력 긴장의 상태 이렇게 몰아간 것이 우리 정부 쪽이고요 정치적 의도로 이용을 하면서 NLL에 관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 99년도에 1차 연평해전 이때 먼저 타격한 것도 우리 쪽 군이었고요 이런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합참 조직을 비롯해서 군 지휘 체계에 관한 비판 치종일관 계속 책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이었고 배운 점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이라는 면에서 이 책이 참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책 출간 즈음에 북한과 관련된 어떤 예민한 문제들이 터지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문제 제기들이 좀 묻혀버리거나 약간 공격받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강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거든요 제 주장을 보수의 입을 빌러서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어떤 얻어맞을 수 있는 역풍을 또 지금 현재 막아주고 있는 어떤 특이점으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현장에 있었던 또는 현장에 있었던 전투원을 지휘한 이런 어떤 그 당시에 당사자들로부터 드러낸 증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것을 털어놓는 것을 제가 이야기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떤 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것은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가장 이것을 책임이 있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색깔론이 끼어들 여지를 사전에 좀 봉쇄한 측면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주관적인 어떤 분석이 많이 들어갔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최근에 nll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남북한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의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그런 어떤 붕괴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이것은 정치화되고 또 어떤 국내 정치의 논란이 되고 이런 어떤 요인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을 어떤 증언에 입각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게 되면 어떤 그런 기자정신에만 투철하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외부의 정치적 환경 정도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그다지 그런 논란이 없다는 데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nll이 지금 큰 이슈가 됐는데 이게 막상 nll이 대체 뭐냐 누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기록 발표를 하면서 대화록을 공개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nll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막상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안다고 말하지만 좀 누구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nll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너무나 유명해졌죠 nll이 있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아실 거예요 북방 한계선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백령도 또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이렇게 섬들을 쭉 직선으로 이어서 북한의 내륙하고 그 중간선 이 선을 이은 직선과 북한 내륙의 중간선을 가로지르는 이걸 북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nll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nll에 대해서는 이게 경계선이냐 영해선이냐 또는 말 그대로 북방 한계선이라면 우리 함정이 못 올라가는 통제선이냐 뭐 별하별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정리가 안 돼요 국제법적으로 워낙 근거가 없이 나온 거라 가지고 또 북한하고 이제 협의 없이 나온 거라 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걸 갖다가 이건 논쟁하는 거 이거 쉽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논란으로 불거지고 여러 번 이게 이제 대선 과정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이게 nll의 패러독스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53년도에 nll을 만든 이유는 남북 간의 분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든 선이에요 이게 우발적으로 함정끼리 서로 근접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너무 북한에 가까이 가다 보면 저쪽의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 북방 한계선을 긋자 이게 이제 유엔 사령관 클라크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그렇다면 nll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근선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nll은 뭡니까 모든 분쟁이 이 선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국내 여론이 nll 방어해라 nll 고수해라 이렇게 해군 전투원들한테 자꾸 강요하게 되니까 함정이 점점 nll의 선상에 늘어서는 작전을 선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nll 부근에서 남북 함정 간에 접촉이 생기다가 급기야는 교전이 일어나고 지금은 오히려 이 nll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을 막기 위해 근선인데 왜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게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관리하기 나름이고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기 나름인데 이 부분에서 nll 자체가 지금 어떤 보수 안보적 시각에서는 가서 1cm만 북한이 침범해도 1m만 내려와도 그냥 조져버려라 격파해라 휴전선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을 지금 바다에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nll에 대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사실 90년대 중반에는 우리 쪽이 최대한 언급을 안 하던 선이었던 거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 김종대 편집장께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한 게 nll이 영해선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아버지 무덤에 가서 물어봐야 한다라든지 저는 또는 이 꽃게가 어선을 부르고 어선이 군함을 몰고 오고 결국 군함이 들어오니까 분쟁이 시작됐다 같은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에는 예를 들면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 국민의회의의 천용택 의원 나중에 국방장관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런 양반이 오히려 이 nll에 대해서 왜 정부가 그걸 제대로 안 지키냐고 막 추궁하고 이런 역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70년대 90년대 이 nll 서북해역에 안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때 당시 90년대는 새정치 국민의회의 그다음에 70년대는 신민당 지금하고 정확히 반대의 그림인 거죠 정확히 반대죠. 그러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적어도 90년대 이전까지 분단 이후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nll 문제를 언급도 안 하고 서북해역에 대해서 안전 문제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야당의 어떤 문제 제기에도 회피하고 이랬던 것은 보수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주로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은 거꾸로 됐죠.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nll이 안보선이냐 아니냐 윽박지르듯이 야당에 얘기하면 이런 근거를 대라. 과거에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는데 nll을 무력화한 거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니냐 김영삼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좀 맞받아 쳐봐라 이랬는데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력화 그렇게 좀 언급 안 하고 계속 박정희 대통령이 유지해온데도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문헌을 좀 찾아봤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 때 영해법 제정입니다. 거기에서 nll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우리나라 영해 직선 기선을 그 태안반도 앞바다에 있는 소령도라는 섬을 끝으로 거기 더 이상의 영해 직선 기선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와 인천에는 한국에는 영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너무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지금 해군에 이런 걸 물어보면 뭐라고 변명하냐면 아니 그때는 12해리 영해 개념이 선포돼서 북한 내륙 쪽으로 영해 직선을 그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12해리면 한 20km 됩니다. 그런데 소령도에서 해주 북한 해안까지가 100km가 넘어요. 그럼 안 근거예요. 이 부분은 아예 관심 밖으로 내놓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그때 신민당 의원들이 영해법 제정할 때 그럼 서부 고도는 어떡할 거냐. 서부의 어떤 북한의 어떤 위협은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때 조약국장이나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헌법 3조가 있습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다 우리 영토인데 뭔 더 이상 급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NLL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그때 이미 NLL이 있었는데 70년대 영해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영해선이 이상하게 거졌다면 저 서부 해약 이론에는 우리가 NLL이라고 관리하는 통제선이 있습니다. 이 말 단 한마디만 했더라도.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새누리당이 지금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잣대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그 주장은 정말 앙터리죠. 아니 그때 어떤 민간인들 연세대 이기택 교수 같은 분조차 서해에 NLL이라는 게 있다. 그걸 한번 준용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에도 귀를 안 기울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무대책이고 서부 고도 얘기는 가급적 예민하니까 꺼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야당만 얘기했어요. 그런 어떤 역사가 있고. 96년에는 이양호 국방장관 같은 분은 서해에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넘어와도 괜찮다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장관이 영해 개념 포기한 거 아니냐고도 이렇게 어떤 거 반박하고. 이렇게 보면 보수 정권이 적어도 96년 이전까지는 이 서북 해역에 관해서 불필요한 경계선 논쟁은 극력 피해왔다. 절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헌법 3조에 다 밀어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14정상회담 준비할 때도 NLL이 영해선이 아닌 근거는 헌법 3조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만 영토형의 개념이지 나머지는 영해 개념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똑같은 접근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런데 보수 안보 쪽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도 영해 포기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안 만들어도 되는 문제를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수 쪽에서. 그렇죠. 그런 셈인데 실제로 이제 이 NLL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결국 이 꽃게가 너무 많이 잡히면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출발은 아까 이 꽃게가 어선을 어선이 군함을 몰고 온 것처럼. 꽃게 등딱지에 이게 대한민국 꽃게고 조선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꽃게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산둥반도에서 우리나라 서해까지 다 휘젓고 다니는 꽃게예요. 그다음에 외화벌이가 아주 좋은 수입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국가 이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사이좋게 공동어로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눠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에 연평도에 조기가 많이 잡힐 때 아주 옛날 얘기예요. 198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공동어로도 했어요. 그 시절에는. 이 사실은 책에 안 썼지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게 통제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슨 공동어로 작업을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좀 놔둔 거죠. 그냥 놔둔. 그러니까 적어도 조업만큼은 공회 개념으로 했어요. 이런 선 하나 갖고 어선이 조업도 못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힘도 없었어요. 함정도 변변치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롭게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게는 1990년대부터 갑자기 서해에서 잡히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또 이제 양상을 바꿨는데. 잡혀도 너무 많이 잡힌 거죠. 너무 많이 잡혔죠. 이게 수산물 총 근혜 어떤 조업의 한 40% 이상의 꽃게 수입이 일 정도니까. 그럴 정도로 이게 많이 잡혔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어선들이 몰려왔고 그 어선을 경비하기 위한 남쪽의 군함들이 또 그 뒤를 따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충돌이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여건을 맞는 것이고 정말 충돌이 벌어진 건 해역에서의 어떤 비전문적인 나름대로 어떤 해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나라 작전의 최고사령부 합참의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진단을 했죠. 이제 이게 결국 꽃게에서 시작된 문제가 제1차 연평회전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아까도 이제 설명을 쭉 하셨지만 러닝셔츠 차림으로 감자 껍질 까서 먹고 있다가 감자를 던지게 되는 그러면서 죽어가는 북한 군인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출발에는 저는 이 책 전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가 그 제2함대 사령관이셨던 분이 우리 박모 제독. 네. 박모 제독을 보면 제가 이 책만으로 봐서는 약간 패튼 장군 비슷한 캐릭터 아닌가 싶은 굉장히 자기주장이 세면서 강하죠. 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또 있으시고 그래서 해군을 막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어쨌든 싸움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 있는 캐릭터들이 섞여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어떤 합참과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연평해전의 문제점은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도대체 NLL이라는 선을 지키라는 어떤 일렬로 쭉 늘어서서 말이죠. 이런 합참해지시는 황당무기화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와 배끼리 막 선체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노예가 노를 졌는데 해적들의 배가 막 와서 부딪힙니다.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나죠. 적어도 배와 배가 그런 식으로 부딪혀서 하는 전투는 그게 끝이에요. 로마 시대. 그다음엔 그런 전투 안 되는 거죠. 없어요. 임진왜란 때도 근접해도 화포를 쏴서 하고 활을 쏘고 조총물 쌌지. 왜 부딪힙니다. 해군한테 가장 중요한 건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적군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 권투선수도 너무 붙이면 번지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번지를 날릴 수 있는 적절한 거리 유지인데 로마의 해전 이후로 이 제1연평해전이 이렇게 선체 충돌하는 건 아마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전투를 답습하면서 이런 어떤 작전을 하기에는 아주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근접하면서 또 발포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이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남북군대가 똑같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딪히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형 함정을 충돌시키니까 저쪽이 또 못 보던 배에 놀라서 어뢰정을 출동시키고 어뢰정을 출동시키니까 저건 전투의 종결자거든요. 한 방이면 우리 200명이 죽으니까 이제는 뭐 그냥 적당히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전속력으로 가서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쪽에서 응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76mm포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보십시오. 이게 상황을 진정시키고 관리해야 될 타이밍에 상황을 악화시키는 지침이 계속 하나씩 덧붙여지죠. 주로 합참해서 내려오는 지침이었던 거죠? 합참해서 내려온 지침을 이함대가 나름대로 이행을 하면서 약간씩 변형을 시켰지만 결국은 해역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보다는 점점 더 악화시키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걸 에스칼레이션이라고 하죠. 상승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나중에는 합참해서 통제도 못합니다. 청와대에서 통제도 못하고. 이제는 현장의 어떤 심각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고대 전투를 답습하는 현대식 함정을 갖고 말이죠. 이런 어떤 특이한 어떤 상황 아주 우리가 보기엔 군사적인 비합리적인 요인들이 작동하면서 이것이 남북한의 군대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국면을 형성했다. 그게 바로 교전이다. 그렇지. 남북한 정치권력은 정부는 누구도 이 교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발포하지 말라 그랬지. 실제 화해 무드였던 거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고 남북 정부가 화해 무드였던 상황이라.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사실 북한 쪽 반응을 알 수는 없지만 어뢰 대응을 위해서 북한 쪽이 어뢰정을 출동을 시키면서도 설마 실제로 어떤 교전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쪽에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에서 어뢰정 세척을 출동시킬 때 어뢰를 개문을 했어요. 우리 교전 규칙에 보면 이거를 공격신호로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타격하는. 그게 어쨌든 에스칼레이트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양쪽이 저쪽을 어뢰문 열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함정이 와서 NRL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어? 이거 뭐냐. 그러면 북한 지휘관 중에 저건 무시합시다. 이럴 지휘관이 과연 있겠습니까? 나중에 책임 추궁을 생각해서라도 상부에 보고할 때 저 못 보던 함정이 왔는데 우리도 다른 놈 내보내겠습니다. 남한 쪽에 너무 큰 배가 나타나니까 북한은 또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어뢰정을 보낸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뢰정이 공격을 한다 만다를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할 여유는 없어요. 그런데 어뢰가 개문이 돼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공격이라고 보고 그 공격할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우리가 선체 충돌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을 쏘고 그다음에 포를 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애시당초 대형 함정이 가지 말았어야죠. 그건 또 현장 지휘관인 이함대 사령관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걸 합참이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책에는 그걸 깜빡 안 썼는데 그때 합참 지시가 이거예요. 저기 버스로 내려오면 우리는 그랜저로는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저쪽이 큰 차로 내려오면 우리도 덤프트럭이라도 갖다 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큰 함정 갖다 대라. 전투 능력이 없는. 그래서 수송함, 구조함이 같은 건데 이 발상 자체는 아주 육군식 사고 방식입니다. 지상군 사고 방식이죠. 그런데 해역은 이렇게 갖다 뭘 대고 몸으로 막고 이러면 현장의 해군 지휘관은 기절하죠. 이런 작전이 어딨냐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로마의 전투거든요. 해상에서는 또 지상전하고는 다르게 엄폐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렬로 큰 배들이 늘어서 있을 경우에는 쏴서 맞추기도 쉽고. 저는 애초에 1차 연평해전이 그렇게 무력 충돌의 양상으로 진행이 됐던 게 육군 출신의 합참 지휘부가 지상전 방식의 그런 전투, 작전 양상 이런 걸 지시를 하면서 좀 배단이 시작됐다라고. 잘 몰랐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항상 육군은 이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무리한 지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보 시스템이 없어서 지시도 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전광판에 점으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NLL 선상에 늘어서 있어라. 이런 지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정보화의 폐해죠. 그다음에 육군의 어떤 독특한 조직 문화가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집단의 조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티지 컬처, 전략 문화라고 하죠. 이게 뭐냐 하면 어떠한 전술을 선호하는 사고 방식이 이 특정한 조직 내에는 공유가 되는 거죠. 형성이 돼요. 그런데 육군의 작전 개념은 전부 선 개념이에요. 무슨 통제선도 종류가 많습니다. 화랑선, 멸공선, 통일선 해서 한 부대가 너무 진격을 앞서서 할 수도 없고 다 같이 일정하게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는 통제선 개념으로 수없이 많은 선을 급니다. 그런데 해공군의 작전 개념은 선 개념이 아니에요. 면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가서 때리고 되돌아와요. 점령을 안 하고. 그런데 육군은 선 개념으로 이렇게 점령을 해서 들어가고 거기 가서 깃발 꽂고 딱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는 게 육군 장군들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참에서 내려오는 게 주로 지시가 보면 일렬로 늘어서 있어라. 또 야간에도 철수하지 말고 고자리 지켜라. 해군배는 원래 작전하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보급이 되는 거죠. 그래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시가 계속 내려오니까 이함대는 평소에 훈련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훈련 안 했고 이런 교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합참에 그런 것이 내려오니까 이 어떤 작전 단위 합참과 이함대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위기 중에도 조직은 경쟁을 하더라. 서로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위기 이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책임과 이득을 계산하더라. 그래서 조직끼리는 경쟁하더라. 그래서 위기 중에 조직은 권력과 명성에 더 집착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이 이런 어떤 특수한 사례에서 보여진다고 하겠습니다. 정보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작전 양상 이런 거 지시하는 것도 전 참 좀 뭐랄까 흥미로웠고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거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주기식 작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군의 어떤 정보화 시스템이 육해공군이 첨단화되고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어떤 정치권력 또는 어떤 작전의 최고사령부의 어떤 구미에 맞는 뭔가 좀 이렇게 성과가 외부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작전을 선호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생중계대 텔레비전 화면까지 나가요. 근처에서 촬영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제1연평해전 당시에는 북한 배가 자꾸 쳐들어오는 걸 우리 선체로 막다 보니까 고속장의 가판이나 철판이 찌그러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으니까 자꾸 피하잖아요. 우리 함장들이. 그런데 합참의장이 TV 화면에 나간 거 보니까 북한 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자꾸 피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안절부절못하는 겁니다. 이거 막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피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텔레비전에 나갈 화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간쯤부터 내려간 지시가 배 찌그러져도 괜찮으니 몸으로 막아라. 그거는 TV 화면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막다가 그래도 더 찌그러져서 이게 견디기 어려우니까 안 찌그러지는 배가 뭐냐. 철갑이 제일 두꺼운 배가 뭐냐. 개보내라. 이래서 구조함이라는 제일 큰 대형 함정이 오게 된 겁니다. TV에 나갈 화면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구조함은 전투 능력이 없어요. 무장이래봤자 M60 한정. 그다음에 한 바퀴도 오는데 14분. 투인스크루도 아니고 원스크루 싱글스크루. 속도도 느려. 200명이나 타고 있어요. 이걸 보내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저쪽이 들이박을 때 버티라고 보낸 거예요. 얼마나 보여주기입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동 양상 무기체계는 뭘로 하고 이게 합참해서 다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건 현장 지휘관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함대가 호전적이기 때문에 교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상황을 악화시킨 합참의 지시로부터 교전의 분쟁적인 요인들이 나왔는데 지시한 사람들은 자기 지시의 문제점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알지를 못해요. 현장의 점과 선은 보이지만 그 현장의 위급한 상황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내가 다 통제하겠다. 우리가 다 주도하겠다. 이러면서 어떤 상급기관이 간섭하고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작전의 전문성이 다 붕괴되고 군사적 합리성이 다. 이게 북한 해안선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북한 해안 바로 앞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하더라도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옆에 줄을 서 있으면 자칫하면 저쪽에서 무슨 해안포 같은 거 쏘면 졸지에 당할 가능성도 있고 늘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표적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저쪽이 해안포를 쏜 일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연평도 폭역사건에 와서 드디어 구체화되죠. 그러니까 북이 정말 도발할 의지가 있었다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수단이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런데 북한 경비정 말이죠. 솔직히 nll 침범했다고 해서 막 우리 안보관 무너지는 것처럼 요즘 nll이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마는 북한의 수상함이라는 게 워낙 성능이 낮아져서 시속 20노트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연료 그 석유의 질이 좀 저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을 세게 돌리면 검은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오면서 얼마 달리지 못하고 저기 멈춰서버립니다. 기관이 자주 멈춰요. 그럴 때 nll에서 어떨 때 어느 정도 넘어왔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시 되돌아가거나 심지어 nll 넘어오는 걸 보고 우리가 쫓아나가도 연평도에는 우리 함정 성능이 좋기 때문에 nll에 우리가 먼저 도착해요. 오는 거 보고 쫓아나가도 우리가 먼저 나갑니다. 그런 편은 거기 가서 왜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까? 안 그래도 다 되는데 옛날에도 다 그렇게 방응을 했는데 그런데 이걸 그렇게 전진배치 시켜놓으니까 저쪽에서도 점점 더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이런 건데 진짜 nll을 지키고 싶으면 예전에 했던 대로 현장 지휘관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이제는 nll이 이렇게 안보적으로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끼어들고 국회의원이 끼어들고 합참의장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앞에 가서 밀어붙이는 이런 식이 되다가 비극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좁은 해역에 이 첨단 장비나 전쟁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 분쟁 위험은 지금 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건 깡패건 붙여놓으면 싸워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지상군은 붙어있어도 엄폐물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통제하기가 쉽지만 해군 바다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숨을 곳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타나면 위협감이 아무래도 더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죽느냐 상대방을 죽이느냐 하는 어떤 자꾸 선택의 압박이 가해지니까 선제적인 군사 행동을 하고 싶은 어떤 충동이 더 고조될 것이고 그래서 해군은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해군은 방어적인 전략이라는 건 없어요. 해군은 공격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융통성, 공격성, 기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해군의 지상군같이 쭉 늘어서 있어라. 1km 간격으로 함정이 배치돼 있어라. 이런 지시를 해버리면 그럼 방어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인데 말은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되냐는 거죠. 실제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문제죠. 99년도에 1차 연평해전 그리고 2002년도에 2차 연평해전 이후에 2009년에 대청해전이 있었고요. 이때 2009년도에 벌어졌던 대청해전 때 서해상에서 무력 충돌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09년 대청해전에서 북한의 경비정이 발견되자마자 9분 만에 우리 군이 사격을 한 사건이었고요. 이것을 선생님께서 수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매우 빠른 템포로 진행된 분쟁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서북해역의 군사정세가 변화하고 있는 핵심으로 시간 개념의 변화를 되셨어요. 이게 누가 더 빠르게 대응하느냐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서해에서 남북 양측에 이미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거 저는 참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이런 분쟁 양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연평해전은 6월 6일 날 시작된 무력 시위가 교전으로 연결된 게 6월 15일 즉 9일이 걸렸죠. 제2연평해전은 7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시간에 무력 시위 끝에 어떤 모종의 상황 때문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청해전은 순식간에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템포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사전 경고가 단축됐다. 이제 경고 시간 없이 즉각 교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2009년에 대청해전이 벌어질 무렵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작은 고속장이 빠르게 기동하면서 경비하던 곳을 이제는 대형 구축함 초계함 같은 전력이 다 올라가고 또 언론에 많이 공개됐습니다만 전투기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지상에 섬에 우리 자주포가 배치돼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수상함끼리 교전이 벌어지면 지상에서도 포를 쏴서 대응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과거에 링 위에 두 선수가 올라가서 싸우고 나머지는 링 바깥에서 이렇게 지도나 하던 양상이라면 이제는 패싸움을 할 수 있는 링 위로 다 쫓아올라가서 다 패싸움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작전 계획으로 이미 바뀌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대청해전이 일어나니까 북한에서 보기에는 아 남측이 그동안 엄포로나 한 걸로 알았던 새로운 군사계획이라는 게 사실이었구나 저쪽에 모든 지상해상 공중전력이 다 동원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이제는 경고시간이 없구나 그러기는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신호를 준 게 됐어요 북한에 물론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가 되었다는 어떤 신호 그러니까 북한이 대청해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달에 1월에 해안에다 해안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바다에다가 해안포 nll에 걸쳐서 70발 팍 70발 막 쏘기 시작해요 북한도 이제 반응한 건 똑같은 양상이에요 자기네도 이제는 불리한 수상함 경비전 갖고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동원하겠다 그게 이제 해안포 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청해전의 어떤 관리 문제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뼈아픈 겁니다 이게 nll이 급격히 휘는 곳에서 용이하기 월선이 용이한 아주 예민한 해역에서 넘어온 거를 짧은 경고시간 후에 저쪽이 이제 우리 경고사격에 응사를 하니까 3분간 3960발을 한 척의 경비정에 이때 집속탄까지 쐈어요 이런 건 또 살상력이 아주 큰 치명적인 파괴력을 발휘하는 이런 어떤 포까지 동원해가지고 3분간에 한 함정이 가진 포를 다 써버린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두들겨 팬 거예요 그래서 8명이 죽었죠 이때 북한에서는 아 지금까지 남측이 얘기해왔던 게 빈말이 아니구나 이건 이제 좀 심각해졌구나 그러니까 군사정세가 과거에 어떤 남의 고속정과 북의 경비정이라는 그 링의 대표선수가 싸우고 나머지는 힘의 사용을 자제하면서 위기를 통제했던 구조가 다 붕괴되고 이제부터 무슨 무기든 다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한 군사정세로 바뀐 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든 더 큰 무력 충돌로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이 준비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이렇게 남북이 동시에 국가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무기를 증강한 계기를 이것은 선생님께서 대청해전으로 보셨다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좁은 해역에 첨단의 전쟁 장비를 갖출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을 종용한 어떤 분위기도 형성이 되지 않나 라는 걱정도 좀 들었고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그 정보화에 관해서 화면을 보고 있는 그 윗선들의 지시 양상을 보면 저기 저거 큰 배 있지 않냐 저거 사용해라 이런 식의 저거 포 있지 않냐 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이렇게 위험한 분쟁 지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새로운 nll 대비 계획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인데 우리 새로운 군사 작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강압적으로 북한에 그런 걸 했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했다는데 이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상희 국방장관 작품이에요 초대 국방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희 국방장관이 제2연평해전 때 합참의 작전본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의 실패의 직접적 책임자입니다 그 패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국방장관이 된 거죠 국방장관이 되니까 이제는 제2연평해전을 영웅화하고 신화하면서 이제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겠다는 걸 북한에 공개적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마구마구 올려보냈죠. 교전수칙도 바꿨고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일견 우리가 안전해질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면 북한이 더 이상 해상도발을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작은 승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승리예요 이 작은 승리가 3분간 한 건 해전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교전인데 이것도 부풀려져서 북한에게 강하게 우리의 승전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이 작은 승리가 한국군 전체를 도취시켰습니다 이제는 자만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포호가 막 발사되고 이래도 설마 바다에 몇 발 더 쌌겠지 이러면서 무시하고 자만하고 이런 어떤 또 이상한 정세가 펼쳐지면서 기존의 작전 계획을 더욱더 고소하는 양상으로 나갑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군 지도부는 좋은 그림 원할 것 같고요 늘 9시 뉴스에 나갈 때 우리 쪽이 뭔가 이기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원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으로는 거기서 뭐가 움직이는지 다 보고 있고 그러면 일반 명사들은 피 흘리고 네.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을 읽다 보면 제일 연평해전 때부터 쭉 쌓여온 어떤 남북 해군 사이의 감정적인 어떤 것들이 쭉 연결돼서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으시지만 예를 들면 김종대 편집장이 천안함이 북한이 때린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책 전체 분위기는 약간 해군 입장에서 천안함도 이와 같이 계속 어떤 감정적인 적대감이 에스칼레이트 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때렸다라고 하는 걸 약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 가신 것 같거든요. 이게 여전히 사실 논란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물론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좀 중도적 진보적 시각을 가진 분 중에 이렇게 북한이 때린 거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흔치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제1차 연평해전 이후에 북한이 실제로 늘 보복을 노리고 있었던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이제 대청해전이 일어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이제까지 어떤 서해에서 모든 남북한의 교전의 그 이전의 역사는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저는 북한이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지만 북한은 보복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뭔가 피해 굶주려서 보복의 기회만 노리는 이런 여건 자체가 마련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북한의 김격식 총참모장이 사군단장 해주를 관하라는 사군단장으로 부임을 하고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해안부대를 시찰하고 얼마 있다가 1월 27일에 해안포 사격을 하는 백령도 연평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은 무언가 어떤 북한이 서해의 군사작전에 정치적인 어떤 의지를 국가적 의지를 실었다. 국가적인 어떤 힘을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어떤 정세 자체는 객관적이거든요. 이 자체는 천안함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천안함 사건이 설령 안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가장 위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1차 연평해전의 광경이 처음에도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게 별 대응이 없었던 북한 군인들이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리고 피가 널린 상태로 거의 100여 명이 죽었는데 그 배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젊은이들이 막 죽어서 시체로 돌아온 거를 받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점점점점 이 보복감정을 키워왔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회만 노렸죠. 그런 점에서는 말이죠. 이건 상대적인 문제예요. 자꾸 우리가 교전이라는 걸 사악한 북한, 비정상적인 어떤 북한 쪽 요인으로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악한 북한이고 비정상적인 북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발의 어떤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여지를 허용한 이런 측면의 메커니즘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 측 요인은 뭐냐 이거죠. 이것을 비교해가면서 봐야 이 서해의 어떤 진실이 우리 눈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그 설명을 허용하지 않은 거죠. 네. 천안함 초기에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게 북한 짓이 아니다라고 방향을 잡았던 거에 대해서 이 책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육군 중심의 합참이 진입 문제 계속 지적하셨지만 정권 교체 후에 이명박 정부로 정부가 바뀐 이후에 그동안 합동 작전을 위해서 양성되어 온 인재풀이 붕괴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게 천안함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안 된 이유라고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읽다 보면 좀 황당한 느낌이 들던데 그게 그 이전에 이 책 전에도 제가 다른 데서 기사를 썼을 때 대부분의 육군장성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기사가 그 기사예요.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서 더 구체화했죠. 그러니까 이제 합동 작전 어떤 합참의 어떤 전문성이란 건 이런 겁니다. 육해공군 육군은 사자처럼 싸우고 해군은 상어처럼 싸우고 공군은 독수리처럼 싸운다 그래요. 그런데 합참은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합쳐놓았는데 물오리가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물오리는 물에선 헤엄칠 줄 알고요. 땅에서는 걸을 줄 알고요. 하늘을 날기까지 하고요. 날 수도 있는데. 다 할 줄 아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합참이라는 게 이것저것 정보 작전 기획 다 갖다 붙여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오리예요. 이 전문성이 결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참의 전문성은 합참의 전문성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천안함 때 육군 지기자들 보면 주로 사단에서 군단 작전을 하던 경험만 갖고 합참해왔거든요. 육군 경험만 있지. 합참에서 합동군 운영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훈련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한 번도 연합작전 계획을 자기가 작성해봤다거나 합동 교리와 개념을 자기가 숙달해봤다거나 안 했죠. 그러니까 국영수 교수는 국어영어 수학 잘 가르치는 교사지 그렇다고 해서 입시지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합참은 육해공군 작전에 정통한 게 아니라 육해공군의 장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합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와보니 용어도 몰라 개념도 몰라 해본 적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합참은 공황상태였습니다. 그냥 공황상태로 빠져서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이함대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우리는 몰랐다 해요. 그것이 천안함 수수팔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해군이 설명해 준다 한들 알아듣냐 이거죠. 그날 밤에 합참의장께서는 천안함이 일어나던 그 순간에 만취해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합참을 뭐 하는 데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다 당일날 술까지 드셨으니까 음주운전까지 하신 건데 저는 술 취해서 주무신 게 잘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맨정신에 깨어있었으면 무슨 엉뚱한 지시가 내려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함대에다가 그때 왜 고속장본에 구하라고 합참이 호통치는 장상들 얘기가 나오는데 해군배는 뾰족하기 때문에 물살이 일어서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구조할 때. 이렇게 둥근 넓적한 구조하는 구명장에 가서 구해야지 물살 일으키면서 구하러 갔다가 다 수장시켜버리거든요. 이런 지시가 합참에서 막 내려가죠. 모르는 거죠. 합참이. 모르죠. 이런 내막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엉뚱한 짓이 할 바에야 술 드시고 잘 주무셨다. 잘 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합동성을 알고 육해공군을 잘 알고 전략을 운영할 사람들이 원래 우리 군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진.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우리 군의 지역주의 연고주의 또 어떤 정권에 대한 어떤 부역에 대한 의심 이런 것 때문에 그때까지 매 육사 기수마다 한두 명 정도 합동작전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왔어요. 네. 아주 바보는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군대 운영이. 군대도 그런 전문가가 양성이 되어야죠.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내후년에 전시작전권은 환수한다는데 이런 합동작전가가 없으면 그냥 군대는 붕괴되는 거예요. 키워온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양성해 왔어요. 보직관리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참여정부 때 좌파정부 장교들이라고 전부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고 좌천시켜버렸거든요. 그것을 또 저기 그 자리를 채운 게 이제 육군본부의 비서실장 또는 부관 출신 총장 측근들이 이제 합참의 작전지기를 다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은 합참이 합참이 아니라 제2육군본부 육군본부 서울사무소가 된 거예요. 총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육군의 영향력이 합참까지 다 이제 확산이 되고 점령이 돼버린. 그런데 이거는 이제 히틀러가 모스코바 원정을 가기 전에 독일 총참모부의 군사천재들을 다 거세시켰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장교들만 했고 36명의 장성들을 숙청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스코바 침공을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겁니다. 히틀러의 맹종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파멸해버렸습니다. 그냥 무너진 거죠. 그 모스코바 원정 때문에. 그러면 초반에는 다행히 소련군도 대숙청으로 장군들 다 죽였기 때문에 소련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면도 있긴 있죠. 그런 면도 있군요. 그때 독일군의 육군참모총장은 동성애자라고 자르고 또 한 명은 부인의 행실이야 좋다고 자르고 이런 게슈타포의 음해성 자료로 독일의 군사천재들을 다 거세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전은 다 구렁탕이에 빠진 건데 우리 천안함 때 보면 어떤 정권이든 합동작전 전문가를 다 양성을 해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어디 교육기관으로 좌천 가고 처음에 보는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마침 천안함 사건이 터지니까 공항 상태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노무현 정부 밑에서 성장했다고 좌파 장교로 볼 만한 어떤 근거 같은 건 있었던 건가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또 국방부 장관실 nsc 이런 어떤 주요직위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어떤 진급이 그때 당시에 또 잘 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경쟁자인 어떤 다른 진급 경쟁자들로부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오해를 사가지고 무슨 살생부가 작성되고 말이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음해자료가 청와대에 의해서 따로 관리되고 그래서 진급 심사해서 결제받으러 올라가면 다 이렇게 제외시키고 배제하는 이런 정치 논리는 군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는 공직의 전분야에 걸쳐서 아주 심했어요. 용산 참사가 왜 일어났느냐 진학 경험이 없는 경찰들로 요직을 싹 바꿨습니다. 정권초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가지고 경험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찰들이 그거 지휘하다가 용산 참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무력을 다루는 어떤 물리력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을 함부로 다루면 반드시 국민들 피로써 되돌아온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 오랫동안 우리가 축적해온 이런 어떤 위기관리의 틀을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함부로 건드리는 이런 정치권력은 위험국가를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엔 좀 나아졌나요 예컨대 합동 하도 mb정부 때 이런 게 심하니까 반명교사가 돼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또 거꾸로 참여정부 사람들을 다 기용했어요. 군에서요? 지금 김장수 안보실장 또 박흥열 경호실장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도 참여정부 때 다 요직에 있던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아직 군대나 외교부에 다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위치로 되돌아간 측면도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같은 보수 정권이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지난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를 완전히 좀 지우는 역할도 또 하고 계신 거잖아요. NLL 논쟁이 대표적이죠. 네. NLL 논쟁 같은 데서는. 복잡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게요. 합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합참 지휘부의 대다수가 육군 인사라는 거 이 점을 지적을 자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육군 출신으로 지상전과 해상전의 차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용어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지휘부 그리고 합참이라는 게 사실 서로 성격이 다른 군의 합동성을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어째서 이렇게 전문성과 합리성이 떨어진 행태를 보이나 되게 놀라웠는데 한편으로는 지휘체계부의 육군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존 인맥 중심의 인사라거나. 저는 육군 패권주의라고 봐요. 이제 해군군의 전문성을 인정 안 하면서 주요 직위를 싹쓸이하는 이런 식의 어떤 패권적 운영 행태가 지속돼 왔는데 한미 관계에서도 사실은 해군군 영역을 주로 미군이 담당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지상군 영역은 주로 한국이 담당해 왔고 일종의 어떤 동맹체제 자체가 분업화된 형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군대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전쟁 모델은 전면전이에요. 이런 국제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서해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후방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작은 전투보다는 우리나라는 전면전 대비 고강도 전쟁 대비로 모든 군사체계가 북한군이 완전히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쟁 양상은 이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국제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군이 다른 전문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사실 오랫동안 해왔던 관습은 뭡니까. 전면전 대비 태세로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은 전투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숙달이 안 되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 다섯 번의 교전에 다 나타나는데 가장 그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 연평도 폭격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평도 폭격 당시에 이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사실 이거 이러고도 날아간 마음이 진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책을 보면 군 경험이 전혀 없는 청와대 지도부인데 책임은 계속 군에다 돌리고 계속 질책만 하고 연합사회 가서 의견 물어보고 그런데 사실 합참 지도부도 저도 사실은 저도 군대 육군 갔다 왔지만 그렇습니까. 공대공 공대지 개념의 차이랄까요. 그런 건 사실 저 이 책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재밌는 걸로 봤습니다. 빠른 공군의 대응 같은 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평도 폭격 사건도 크게 보면 세 가지 문제죠. 첫 번째는 경고가 있었는데 왜 무방비 상태로 우리 해병대가 얻어맞았냐 이거죠. 물론 응사는 했습니다마는 북한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 봐야 돼요. 확실한 패전입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도 그랬고 그 전도 그랬고 계속 경고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도 북한이 바다에 포를 쌌으니까 그 정도 대응할 거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산에 가서 코브라가 있으면 대비라도 하고 다녀야지 그 앞에 가서 맨손을 왜 흔듭니까. 또 그렇게 흔들었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정보와 작전에 있어 가지고 묘한 관계. 이때 정보의 힘이 많이 약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가 좀 작전의 영향을 미흡하게 줬고. 두 번째는 그럼 웅징을 하는데 기존 작전 계획대로 아까 이상희 장관이 수립한 NLL 대비 계획은 뭡니까. 지상포고 전투기고 다동환한다고 돼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막상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전광판에 공군 방공 통제 시스템이라고 전광판에 전투기 세대가 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저거 빨리 대응해. 저걸로 때려 이랬는데 지하방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전투기가 때릴 수 있는 전투기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공대지와 공대공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공대공 미사일만 달고 뜬 거예요. 공대지 미사일은 달지도 않았어요. 우리 전투기는 실제로는 늘 공대공 즉 적군 전투기가 떴을 때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만 달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3분 대기 5분 대기 15분 대기하는 즉각 출격하는 거는 다 공대공 임무예요. 늘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시하는 거는 공대지로 때리라고 지시를 한 거지. 이제 저쪽이 도발을 하니까. 해안포들을 향한 공격을 명령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때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공대지를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 저기 때리냐 마냐 하는 논쟁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유엔사 정전시 교장 규칙상 전투기로 때리는 건 미군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대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거는 미군하고 협의와 관계없이 저 전투기는 어차피 못 때리는 전투기였죠. 그래서 막 무의미한 얘기가 펑크 안에서 오고 가고 이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합참의장이 자기 직권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 제가 받고 공대지를 장착한 전투기를 띄워야 되는데 합참의장이 보니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뭐 전투기로 때리라는 지시 하나 없고 자기 직권으로 공대지 미사일을 단 전투기를 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려면 첫째 고가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된 창고에서 미사일을 꺼내서 포장지를 뜯고 거기에다 때릴 좌표를 입력하고 조종사한테 브리핑하고 이걸 전투기로 음반할 때는 또 규정상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제일 느린 속도로 가야 되고 고장나니까. 그다음에 다는데 또 얼마. 이러고 또 뜰까요 말까요 물어보는데 얼마. 이러다 보니까 교정 끝나고 두 시간 뒤에 왔어요. 무의미한 철격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공대지 미사일을 다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아는 청와대 지도부나 장성들이 없었다는 게 결국 문제. 합참에도 없었어요. 합참 작전 라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바로 못 뜨냐.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합참 의장 아신 한민구 의장님한테 직접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원래 바로 못 뜨게 돼 있는 거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에 공대지 대비 태세를 즉각 출동으로 하는 공군은 없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대지 작전은 너무 중요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그에 맞는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공군은 정보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 못합니다. 연평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공군의 작전 사령관은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합참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죠. 반면에 공대공은 보고 없이 즉각 뜹니다. 이거는 북한 전투기를 보고하고 떠서 늦으니까 그거는 바로 뜨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사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화가 달라요. 공대공 공대지는 완전히 다른 작전이에요. 그런데 같은 전투기로 하는데 왜 다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상의한 조직 간의 전문성의 차이입니다. 저는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이 공대공 공대지 얘기 이걸 보면서 무릎을 쳤거든요. 사실 이런 설명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게 정말 이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슨 다른 얘기보다 합참의 육군이 많고 하여튼 그런 얘기보다 이게 이해가 제대로 안 될 때 이런 일이 터지는구나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 그렇죠. 이거 취재하신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저는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군 지휘부가 그 개념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고. 되게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린 몰라도 그렇죠. 그냥 지켜주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도 허술한 시스템으로 안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지난 정부가 안보를 상당히 강조를 했잖아요. 보수 정권으로 안보를 강조를 했는데 역설적으로 한국전쟁 이래 최초의 대남폭격. 연평도 폭격 사태 벌어졌고요. 이런 식으로 위기가 거듭이 되었는데 안보를 강조를 할수록 위기 관리에는 실패하면서 위기만 초래하고 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건 좀 아니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냉전시대 미소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어떤 핵군비 경쟁에 극단화된 현상으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질기 때문에 이제 핵전쟁이 예방된 거다.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내가 핵무기를 발사 못하는 이런 합리적인 과정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연히 핵전쟁이 일어날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데프콘2가 선포됐습니다. 국가 최고 비상사태예요. 이런데 미국의 U2 정찰기 하나가 소련 연공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호위하는 전투기에 핵탄두가 장착돼 있는 그 상태로 패키지로 넘어가요. 후르시 초포가 이거 아주 보고서 기절했죠. 케네디한테 항의했지만 요격시켜도 상관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데프콘2와 관계없이 몇 달 전에 자기 입문 명령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의 또 icbm 하나가 태평양의 섬 하나에 발사가 되는데 이것도 수개월 전에 예정된 시험 일정 갖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비상시에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해원대로 하는 조직의 속성이 이 데프콘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건 소련이 한 번만 대응했으면 즉각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스코세이건이라는 학자는 핵전쟁이 무슨 합리적으로 예방됐다는 걸 나는 안 믿는다. 그거는 아니고. 나 좀 운이 좋았던 거네. 운이 좋았던 거다. 운이 좋았던 거고. 냉전이 더 지속됐다면 핵전쟁이 안 일어났다는 보장 절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도 이 국가의 의지가 통제할 수 없는 군사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케네디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 황당한 미군의 어떤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놈. 이런 게 있는 걸 보고 웃고 말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이건이 말한 그런 내용도 그렇게 인간 사회가 합리적으로 통제된다고 절대 믿지 마라. 위험한 사고 방식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막 예기치 않은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청와대에서도 벌어지고 합참에서도 벌어지고 또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에서도 벌어지잖아요. 전투기로 때려도 되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나한테 뭐냐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니네 통제받고 협조받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왜 협조해주냐고. 이래서 한미 간에 아주 황당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직관을 초월하고 왜 저렇게 어떤 이전의 절차 계획 이런 어떤 또 합리적 의지대로 조직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직이라는 것은 자기 조직의 속성과 표준 행동 절차와 평소에 해오든 대로 하는 이런 습성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걸 정치 권력이 통제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의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시기였던 위기로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그런 위기 상황에 빨리 적응해서 그래도 누군가가 상황을 주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혼란과 공황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합리적인 과정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이지. 처음부터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로 모든 게 어떤 정치 권력의 합리적 의지가 작동하는 합리적 행위자다. 이거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합리적 소비자라 그래요.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나 실제 그럽니다.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게 군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은요.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속성을 보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전혀 다른 이상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더 듣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히 좀 황당한 군대 모습 또는 이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다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려면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무 또 이런 것들을 불안하고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만 그랬습니까 북한도 이상한 나라예요. 왜 질 줄 아면서 자꾸 경비정을 내려보네. 피해를 계속 똑같은 피해를 입고 말이죠. 이런 어떤 비합리성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어떤 합리적인 과정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 그다음에 이런 사건에서 무언가 교훈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굳이 이 사실을 이런 어떤 비사를 밝히는 이유는 왜 그걸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더 분석하고 더 들춰내서 자꾸 우리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현재화해가지고 곱씹어보면 타온번에 우리가 같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이걸 군대가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개입하게 되고 뭘 자꾸 쓰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 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육군 수뇌부가 읽어보길 원합니다. 그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써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책임 피하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너무너무 개인적인 살길을 늘 찾으시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보신 주의가 있죠. 보신 주의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책이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되는 nll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북서 5개 도서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생길 것 같아서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좀 다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을 해요. 오늘 참 놀라운 건 우리 김종대의 편집장님 다들 못 보셔서 그렇지만 원고 없이 지금 그냥 원고는커녕 본인 쓰신 책도 안 들고 나와서 시종일관 달리셨어요. 그냥 무슨 질문을 하든 그냥 바로 답을 하셨는데 되게 놀라운 약간 좀 놀라운 전문가를 오늘 본 것 같고요. 아이고 과찬하십니다. 네. 다음 책에 어떤 책을 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글쎄요. 1994년 위기를 쓰고 싶습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죠. 뭐 불바다 얘기 나오고 그랬던 시절이죠. 불바다 뭐 대단하고 라면 사재기하고 생수 사고 부탄가스 사고 아주 안 밝혀진 게 많아요. 그때 왜 전쟁 위기가 일어났으며 왜 전쟁이 없이 위기가 지나갔을까. 저는 그 사건이 좀 흥미가 있는데 그걸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책을 쓰고 심지어 이게 지금 막 장성들 35명을 인터뷰해놓고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인터뷰 대상인 장군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이거 누가 인터뷰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방법 신뢰를 얻으세요? 저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술값이 많이 들죠. 이게 뭐 공짜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술도 마시고 이제 이러면서. 거기에다 뭐 또 인간적인 보상도 해야 돼요. 이렇게 좀 흔들어놨으면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좀 이렇게 명예가 있을지 좀 보상이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좋게 얘기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해야죠. 인간적인 위로가. 쉽지 않은 작업을 하시는군요. 네. 오늘 어쨌든 김종대 편집장님 모시고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방송 많이 하시는데 오늘 책다방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책에 관한 프로는 많이 나갔는데 진행자가 책 읽고 나온 프로가 오늘이 처음이에요. 다들 작가가 써준 질문지 보고 읽으니까 무슨 방송도 구라고 다른 북콘서트 도구라고 재미는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가 없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역시 창비는 책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오늘 질문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만들었어요. 네. 저 자부심을. 책을 실제로 저희가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그럼요. 딱 질문지 본 순간 수준이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편집장님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홍준 교수와 답사기가 이번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유홍준 교수님과 함께하니 일본이 새롭게 보여요. 유홍준이 보면 다르다. 일본의 역사문화가 한눈에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일본편 창비 책마을 소식 책마을 소식 오늘도 한국일보문화부의 박선영 기자 나오셔서 책마을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2주간 있었던 출판기의 소식 중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간 2권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소식이죠? 9월 전후로 개간지 가을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최장수 문예지 현대문화 9월호가 난데없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대에 쓴 수필 몇 편을 잡지에 수록을 하고 그 수필들을 극찬하는 에세이 비평을 실었기 때문인데요. 박 대통령이 수필가로 한국문인협회에 가입돼 있다는 걸 아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잡지는 이 점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문단과 독자들이 그의 수필을 멀리한다면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기사 나온 거를 보기는 했는데 이 현대문학에서는 박 대통령의 수필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도 거기에 수록된 수필들을 꼼꼼히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삶의 단상들을 담은 일기풍의 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문학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에세이가 출간 당시 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수필계가 세계문학 수준에서 에세이 문학 장르에 크게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재밌네요. 네. 우리나라 수필문단은 일상적인 감상을 담은 생활수필 이런 장르의 글들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데 반해 박 대통령의 수필은 모럴리스트인 몽테뉴와 베이컨의 전통을 잊고 있다. 이렇게 고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웃으신 선생님. 죄송해요. 몽테뉴와 베이컨의 수필 전통을 잊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대문학이 권력에 노골적으로 아부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많이 이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인, 소설가 분들 중에는 이 사건 이후 현대문학의 원고 청탁에 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신 분들도 몇 분 있으세요. 현대문학이 사실 역사가 굉장히 긴 그런 문예지이고요. 이번에 글을 쓰신 분도 상당히 문단 원로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로 계셨던 이태동 현 명예교수십니다. 앞서 5월에도 한국시인협회가 정직의 권력자들을 찬양하는 시집을 냈다가 논란이 크게 일자 시집을 전부 회수하는 소동이 있었죠. 또 8월 초에는 인문 석학질이 초대된 청와대 오찬 모임에서 한 인문학자의 인용으로 괴태의 파우스트 마지막 구절이 신문 정치면에 실리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참석자 중 한 분이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라는 괴태의 문장을 박 대통령에게 헌정했다고 하죠. 문학 더 넓게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정치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초라하게 왜 자꾸 정권 앞에 가서 조아리는 모습들을 보이시는지 좀 씁쓸합니다. 저는 뭐 이 몽테뉴 베이컨 괴태가 한국가서 되게 고생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막 너무 이렇게 비아냥거리면 안 되는데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데 새 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도 끼어 있고 해서 가벼운 책들로 좀 골라봤습니다. 창비 팟캐스트에서 무슨 저런 책을 소개를 하냐 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저한테는 일종의 길티 플레저 같은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미국의 연애 칼럼리스트인 남녀 두 명의 저자가 함께 쓴 제인 오스틴의 연애 수업이라는 책하고요. 미국 심리학자이자 가족 치료사인 댄 뉴하스 박사가 쓴 부모의 자존감이라는 책입니다. 연애 수업이란 책 좋아해요 저는. 창비 책다방 앞으로 계속 이런 것만 다룰 거예요. 어떤 책이죠? 네. 그럼 기탄 없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이 책은 섹스앤더시티의 주인공 캐리 브래드쇼 아시나요? 네. 캐리 브래드쇼가 풀어주는 세계문학전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 연애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의 해답을 고전소설에서 찾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항목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나 좋다는 남자가 싫은 까닭은 무엇일까? 나 좋다는 남자가 싫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이건 연애를 잘 시작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아주 공통된 문제점인데요. 왜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실비아 플라스의 소설 벨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아가 강한 여성 중에 이런 유형들이 많은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에스터는 오랫동안 자신이 흠모해왔던 남성이 막상 자기를 좋아하게 되자 남자가 자신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라는 것은 배신 같은 노골적인 상처일 뿐만 아니라 여자 주인공의 에스터가 감정적으로 남자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는 상황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적 방어기제를 촉발하기 때문에 결국 주인공은 남자를 거부하게 되거든요. 결국 문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여성 자신, 여성이 내부에 있다는 게 이 책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어떤 연애의 숨겨진 면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군요. 그런데 하필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 실비아 플라스의 소설 이 얘기를 딱 꼽은 거는 이런 여성이 바뀌자고 각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이랬던 적이 있었더래 썼었죠. 이미 애가 둘이나 있는 애 엄마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았던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작품은 어떻게 풀이가 되고 있나요? 이 책은 총 31편의 고전 소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항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상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은 연애에 왜 위험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마르키스의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초에게도 부드러움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있을 수 있죠. 이 해답은 해밍에이의 무기여 자리거라가 제공을 해줍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헤어진 연인과의 재결합은 금물이다. 그건 안 되죠. 네, 안 되죠. 이 통석적인 진리는 무려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입증을 해줍니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읽어보면 말이 되나요? 네, 읽어보면 무척 말이 돼서 정말 낄낄거리면서도 다른 한편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전 소설이라는 게 막상 생애의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고전 소설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 문학에 대한 소양이 탄탄하게 갖추어진 대중적 저자들이 많다는 게 미국 출판기의 또한 특색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책에 관한 책들이, 세계문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건 좀 상당히 새로운 시도네요. 그렇죠? 다음 책, 부모의 자존감. 어떤 책이죠? 제목을 보면 육아서적이 아닐까 싶으실 텐데요. 육아서적이라기보다는 심리학서적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부모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치유서이거든요. 어떤 책인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나온 책인데요. 저자는 20년 넘게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이들과 상담해오면서 통제적 양육을 하는 부모는 역시 통제적 양육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심리학이나 육아 분야에 너무나 기초적인 당연한 사실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강압적이고 불안한 방식의 양육이 대물림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자는 부모의 건강하지 않은 통제에서 비롯한 정서적 지뢰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정서적 지뢰들을 찾아내고 그 뇌관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다 보면 이게 가족이라는 게 기쁨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인식하고 살지만 실제로 고통의 근원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가족 간 관계에서 쌓인 아픔 같은 걸 푸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아프게 하는 다양한 유형의 부모들을 저자는 통제적 부모라는 하나의 용어로 읽고 있습니다. 통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지나치게 차갑거나 혹은 가장 나쁜 경우인데요. 매우 뜨거웠다가 갑자기 차가워져서 자식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다양한 유형들로 자식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부모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입히는 상처와 또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갖게 되는 그릇된 자아상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향후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자는 내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부모를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내면에는 부모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자기를 통제하던 부모가. 네. 그렇습니다. 실제 부모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가 있지만 마음속에서 영원히 작동하는 내면 부모는 끊임없이 성인이 된 자식의 내면을 쥐고 손에 쥐고 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최초의 인간관계이자 향후 겪게 될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내 자식에게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될 추석을 앞두고 미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박선영 기자 좋은 소식 좋은 책 소식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모두의 청춘에 전하는 정의원의 특별한 안부 안녕 내 모든 것 절대로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마 찬란했던 지난 날에 묻어둔 나의 전부 우리의 비밀들 정의원 창편소설 안녕 내 모든 것 창비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문학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의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창비 페이스북에서 황금시대 제목 변경과 관련한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팟빵에 특히 굉장히 많은 청취 소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매번 소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황정원 작가 어땠어요? 김종대 선생님과 서해의 전쟁에 대해서 나눈 얘기. 네, 저는 일단 고마웠고요. 이 책 자체를 책다방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만났을 책이었는데 지난번에 김태우 선생님 폭격도 그랬잖아요. 그런 책들. 개인적으로 두식 선생님이 뭔가를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뭐랄까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공부가 많이 됐죠. 진행자들이 오히려 책 읽고 공부하고 얘기 나누면서 사실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방송인 것 같긴 하고요. 조금만 느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요새 책을 너무 많이 읽느라 농담 같은 것도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어쨌든 이 기조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에 지은영, 김정규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업로드되는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